이 집은 조선조 숙종 때 지어졌고요. 이 집을 지어놓고 영희정 김수왕 선생님이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김창집 선생님이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송시열 선생님이 다녀가셨고 다 여기다 글을 써서 붙여놨어요. 그때 당시 송시열 선생님이 삼벽당이라고 저 글을 써주셨고 보니까 숭정기사라고 쓰였는데요. 1689년에 썼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을 지은 저희 선조님이 왕연박사가 공부했던 서당 문산재라고 지어졌는데 그걸 최초로 복원을 했어요. 1683년에 짓기 시작해서 84년에 완공을 했구만요. 영암강진 해남자흔 나주 5개 굴에서 공부를 했다 한 사람은 이 집을 그었잖아요. 지금 같으면 대학원급에 서겠죠. 서당이 그렇게 유명한 서당인데 그게 자꾸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갖고 지금 지어진 서당은 그 이후로 다섯번째 지어집니다. 그게 직접 체계가 다 써져 버렸어요. 그런데 왕연박사가 했다 공부했다는 게 지금 여기 있금만이죠? 그게 환여지 숭남인가? 거기에 보면 충청도군이 서울에서부터 전라도까지 내려오면서 구전으로 내려온 전설 같은 얘기를 전부 다 글로 썼더라고요. 그런데 그때 1930년경에 썼는데 왕연박사는 영암에서 태어났다. 그리고 저기 쓸비동에서 태어났다. 그 말이 두 줄 써졌죠. 그리고 일본과 다 내역은 다 있고 그렇죠. 이순씨랑 이순씨랑 또 관계된 한 번쯤. 네 그러고요. 집을 지은 저희 선조님의 조부되신 분이 이순신 장군하고 친히 지내셨어요. 그게 또 아저씨 되신 분도 있는데 그분도 친히 지내셨고.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영암군에는 저희 집 밖에 다녀간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편지가 이순신 장군이 보내준 편지가 우리 현덕승 할아버지한테 세 통. 우리 현관 할아버지한테 네 통. 일곱 통이 지금 이 중심전 안에 복사분입니다만. 여기 액자에 넣어가지고 지금 걸어져 있어요. 그래서 정부 이낙연 도지사님으로 계실 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월업비를 세우자. 양모남이 심은 국가. 만약 호남이 없다면 얘는 국가가 없는 것입니다. 하는 말을 우리 현덕승 할아버지한테 보낸 편지 말 속에 그 말이 들어있어요. 그런데 뭐 여수 다 세우고 진도 다 세우고 사망대 세워놨더라고요.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이 글을 우리 입다도 하나 세워야 했을 것 아니요. 1억 3천이면 세운다 왔다. 여기 하나 세워주셔서. 아까 저 바퀴가 세워진 게 바로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. 그래갖고 이낙연 국립총리님이 1월 20일 날. 지난 1월 20일 날. 저희 집에 다녀가시고 기념식소 하시고. 떠나셨습니다.